자 이번에는 추억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지난날 우리 갈릭의 아름다운 노래 다시 듣고 싶은데 저희던 그 노래 불러오는 가수였습니다. 자 우리 김정씨의 무대입니다. 천연의 사고 당장의 열린 꽃을 바꾸세요. 천연의 사고 당장의 열린 꽃을 바꾸세요. 천연의 열경음을 바꾸시나요. 천연의 일 отлич? 천연의 피 Time 내가 가지고 돈을 좋아 잡게해줘 낙동안 한판이 바깥으로 해 주게 고매완 청하수 무릎이 오라듯이 하늘 지지보는 날 고운 그 말씀에 두고 죽이게 해야 돼 도둘의 전화 상대를 전화 박수 주세요 박수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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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깨취하지 박수입니다. 자 이번엔 감사합니다.